네 안녕하세요 로크 뮤직입니다 오늘은 로직에서 트랙헤더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헤더 설정이라는게 로직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이어서 꼭 그렇게 설정을 하고 쓰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직을 처음 접하고 이제 막 시작해서 쓰는 분들 보면은 이 설정을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구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랙을 임의로 한 4개 정도 그냥 불러놨구요 요 상황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항목이 보입니다 컨피규어 트랙헤더 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구요 트랙헤더 이거에 관련된 걸 바로 여기서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화면으로 보겠다고 하는게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나와요 아까 그 메뉴랑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노출이 되어 있고 어떤 건 숨겨져 있는데 로직에서 좀 의아한 점이 굉장히 유용한 건데 왜 이렇게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다 노출이 돼 있어야지 훨씬 더 편안하게 이런 뭐 따로 체크할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뭔가 숨겨놨 있더라구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끄집어놨어 쓸 거구요 한 영상에서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엔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요 밑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몇 편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다룰 거구요 이번 영상에서는 요 내용만 다루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구요 일단 온오프 너무 간단해요 온오프 버튼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뮤트로 소리 트랙의 소리를 안 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원을 아예 꺼가지고 이렇게 꺼가지고요 트랙의 어떤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구요 뮤트 솔로는 뭐 기본이구요 프로텍트 이거는 트랙의 어떤 오디오나 아니면 미디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더 이상 수정 안 하고 이거를 좀 보호해야겠다 그럴 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생기죠 별로 필요 없나 이런 거 안 쓸 거 같은데 그럼 체크 빼셔도 돼요 근데 이 쓰면 아무래도 유용하겠죠 아무래도 더 이상 건들지 않고 뭐 혹시라도 실수로 건드려서 뭔가 수정될 걸 방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프리즈라고 하는 거는요 컴퓨터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환경 때 뭐 맥북 프로도 많이 쓰죠 근데 아이맥이나 맥프로 뭐 맥미니 이런 거는 그래도 사양이 조금 더 되면 어... 이럴 일이 많이 없지만 맥북프로 쓰다 보면 맥북프로로 로직 쓰시는 분들은 아마 시스템 오버로드 많이 경험하셨을 거에요 가상 악기나 플러그인 이펙트 조금 무거운 거 여러 개 쓰다 보면 트랙 수 많아지다 보면 컴퓨터가 조금 버거워 하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난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얼려서 어... 일종의 간단한 오디오 트랙처럼 만드는 그런 이제 기능이죠 그래서 미디를 수정하면 또 이게 풀렸다가 다시 또 얼려지고 뭐 이런 기능이에요 사실 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예전에 컴퓨터 사양 정말 안 좋을 때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막 컴퓨터 사양 안 좋은데 뭐 가상 악기나 뭐 이것저것 돌리려고 하면은 뭐 좀 썼던 기능인데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를 선택하면 이렇게 얼리는 버튼이 이렇게 생기죠 컴퓨터 사양이 조금 힘들다 조금 사양이 버겁다 하는 분들은 이 프리즈 기능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레코딩 네블은 녹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켜 있어야 녹음이 되죠 인풋 모니터링은 오디오 트랙에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데 이 인풋 모니터링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이제 오디오 트랙 한번 다룰 때 어... 따로 한번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펜은 뭐 기본이고요 볼륨이고 이거 펜이죠 기본이고요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요거 한번 얘기할 건데요 추가적인 네임이 이제 여기 생기는 거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가상학기... 그러니까 로직에서는 이게 이제 가상학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프리셋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혹시 요 내용이 뭣는가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프리셋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가상학기 이름이 무슨 뭐 빈티지 클럽이나 무슨 가상학기 이름이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요런 것들이 다 가상학기가 아니라 이거는 프리셋 이름이죠 가상학기들은 어떤 가상학기가 들어가 있는지는 열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어쨌든 로직만의 좀 특수성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다 보면 프리셋 이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뭐 드럼셋 바꾸든가 아니면 뭐 이것도 브라스 뭐 이렇게 바꾸든가 이거는 뭐 벨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런 라이브러리 창을 닫고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음원 썼더라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 들어가고 막 이런 때 있어요 그러면 보면 뭐 썼나 이렇게 막 찾고 아 카밍 벨 썼구나 뭐 이렇게 찾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설정입니다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오토매틱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요 내가 임의로 바꾸지 않았으면 이건 안 바꿨죠 그러면 그냥 인스트 원이라고 돼 있고요 바꿔볼게요 그냥 피아노라고 그러면은 피아노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자동으로 하나 선택해 가지고 얘네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우 나는 그거 자동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채널 스트립 네임으로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방금 제가 썼던 게 일로 들어갔고 원래 프리셋 그러니까 패치 이름이 열로 들어왔죠 이렇게 그리고 뭐 바꾼 거에다가 이름 그냥 가사기를 불러낸 순서 뭐 이렇게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뭐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요 지금 추가적으로 요렇게 이름이 생기는 게 어 은근히 요 트랙에서 볼 때 좀 유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체크해서 쓰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머지에 요 내용들이 있는데 체크가 지금 다 빠져 있죠 무조건 다 체크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칼라바 지금 그루브 트랙 트랙 얼터네티브드 요것도 어 전부 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뭔가 조금 바뀌었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에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요 밑에 내용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미지이었습니다